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오늘 케이스 내용이요. 노베이스 학생을 위한 문제 접근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3등급, 4등급, 5등급, 특히나 4등급, 5등급 학생들 가장 일반적인 문제가 뭐냐면 시간 안에 해석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해석에 몰입하다 보면 뭘 읽고 있는지도 까먹고 있고요. 둘째,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전 지문을 완벽하게 해석해야 답이 나올 거라고 오해를 하세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어는 평균 7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7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글이 처음 특급까지 똑같은 중요도가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구분해서 읽기만 하면 돼요. 이게 중요한 문장이라면 3번을 읽어서라도 해석할 수 있을 만큼 꼼꼼히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근거가 되지 않는 문장이라면 제가 해석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한 번 읽고 모르겠으면 그냥 주어동사 목적어만 요약하고 넘기세요. 그러니까 스토리만 대충 파악하고 넘기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거와 근거 아닌 걸 구분하는 게 수능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말하셔야 되는 게 수능은 번역과 시험이 아니에요. 독해력을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전체의 큰 틀을 보라는 거지 세세한 세부사항까지 보는 거는 일치, 불일치 문제 빼고는 없습니다. 물론 추가자면 어휘 문제까지만 포함이에요. 전체 꼼꼼하게 읽으라는 게 아니라 전체의 글의 구조를 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4월 학평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22번 문제였는데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종종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문제 풀 때 첫 문장부터 읽으면 아마추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이거 문제 풀 줄 모른 학생이다. 그러니까 무슨 야매를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고요. 첫 문장부터 꼼꼼히 읽어도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자기가 어떤 부분을 해석을 못했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딱 5초에서 10초만 뺍니다. 구조를 먼저 보고 푸는 거예요. 수능은요. 연결어 있는 게 없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연결어가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러나. 그러나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지? 속된 말로 앞에 거 쓰레기. 나 이제부터 얘기할게를 알려준 장치예요. 그러니까 연결어는 위, 아래 문장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대열포. 그런 까닥에. 그래서 그런 까닥에는 자기가 결론을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되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딱 5초에서 10초만 빼시면 되는데 자, 대의 파악 문제. 주제, 제목, 요지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무조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이건 기본 사항이에요. 왜? 난 이 글의 소재도 알아야 되고 결론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재와 결론은 꼼꼼하게 읽는 건 맞는데 그럼 이론적으로 가운데 이제 다섯 문장이 남아있어요. 제가 평균 일곱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다섯 개 문장이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제 10초 동안에 연결어 있으면 연결어를 표시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게 하늘과 땅 차예요. 그럼 제가 실전 문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문장은 일단 꼼꼼하게 읽을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도 꼼꼼하게 읽을 겁니다. 이 글의 소재와 결론은 확실하게 알아야 되니까 근데 참고로 이 글은요 여섯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5초에서 10초만 딱 빼면요 눈에 확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그다음 문장 볼게요. 그들은 뭐뭐할 필요가 잠깐만 뭐뭐할 필요가 있다 하면 해야 한다, 뭐뭐할 필요가 있다, 뭐뭐하는 건 중요하다는 필자의 의견 주장안 들어간 건 맞거든? 그래서 근데, 근데 다음 문장 봐볼게요. 빨간 펜 풀기도 전에 여러분이 연결어를 먼저 찾은 학생은 한우가 땅입니다. 엔드 예시 그러나거든요. 그러나가 나왔으면 위에 말이 쓰레기라는 얘기야. 나 이제부터 필자가 주장하는 말을 쓸게를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읽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대충 주어동사 목적어의 스토리만 아시면 돼요.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나 이제부터 주장할 테니까 꼼꼼하게 보세요의 장치예요. 그럼 그다음 문장은요? 그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주장하는 문장에 대한 어떤 근거를 쓴 거야. 근거 파트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문장은 아니고요. 그냥 뒷받침하는 문장이에요. 완벽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충 무슨 말인지만 스토리만 파트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문장 쭉 빨리 대문자 찾으러 갑니다. 우와우 빨간 펜 연결어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뭐뭐하는 것 대신에 자, 이게 아니라 저거일 때 쓰는 말이 뭐뭐 대신에거든요. 그러면 뭐뭐하는 것 대신에 뭐뭐다. 참고로 대신에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혹시 not a, but b라고 아세요? a가 아니라 b이다. a가 아니라 b다 할 때 but b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거다 할 때 쓰는 게 대신에의 뜻이에요. 그러면 필자의 강조 주장이 들어간 문장입니다. 이거 처음 특급까지 꼼꼼하게 읽으라는 게 의도가 아니에요. 이 글의 소재 알겠다. 주장을 알겠다. 주장을 알겠다. 결론을 압니다. 그럼 오답을 지워나가면 답이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볼게요. 제가 근거가 아닌 파트는 대충 주어, 동사, 목적어만 읽고 그냥 넘기겠습니다. 자, 첫 문장을 볼게요. 몇몇 회사의 리더들은 동사 말을 합니다. 리더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 또 주어 회사가 좀 어려운 건 인정하지만 고스루가 겪다, 경험하다 해요. 회사가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뭘 겪고 있냐면 마, 언락으로만 마는 꾸며주는 말에 불과합니다. 회사가 많은 변화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알기에는 자, 동사 낮출 거래요. 이제 목적어 뭘 낮추느냐 효율성도 낮출 것이며 자, 이제 몰랐다고 할게 드라이브 어웨이를 만약에 몰랐다고 해도 원래 내쫓다의 뜻인데요. 자, 그 다음에 탤런트가 원래 재능도 있지만 인재도 있어요. 최고의 인재를 내쫓으며 만약에 몰랐어도 이렇게 읽어볼게 태열 어팔트를 만약에 몰랐어도 태열 어팔트가 원래 찢어버리다 분열시키다거든 팀을 분열시키다 몰랐으면 어떡해요? 빼세요. 현실적으로 아는 걸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어떡합니까? 물론 수능 볼 때는 단어 수거를 많이 아는 게 유리해요. 그런데 쭉 나열된 글에서 몰랐으면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푸셔야 돼요. 다시요. 회사 리더들은 말을 합니다. 회사가 겪고 있대요. 변화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요. 그게 효율성을 낮출 거라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뭔지 몰라도 회사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 힘 뺍니다. 근거 파트 아니죠. 제가 대충 주어동사 목적만 요약할게요. 그들은 군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장소인데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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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장소래요. 저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왜? 쓰레기 문장인 거 알거든.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이건 쓰레기인 거 아는데 왜 꼼꼼하게 읽습니까? 해석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대충 무슨 말인지 말하면 돼요. 그런데 군대 생각해봐라. 하지만. 이제는 꼼꼼하게 읽어야 돼. 하지만 고용인들. 군대 고용인이면 군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군인들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디 속에 가장 잘 기능도 하고 아마 이게 스태디 페이스를 몰랐으면 빼야죠. 어쩔 수가 없어요. 원래 확고한데요. 확고한 가장 기능을 하며 확고하고 모른다고 치고 충성스러운 걸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 어디에 사실상 꾸미는 말이고요. 어느 조직에서도 지구상에 있는 자, 제가 지금 근거와 근거 아닌 걸 구분하면서 읽고 있거든요. 소재 요즘 회사 리더들 말에 의하면 회사가 변화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데 효율성이 감수되고 있대요. 그 다음 군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요. 군인들은 가장 잘 기능하는 사람들이에요. 힘 뺍니다. 그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주어 동사 볼게요. 왜냐하면 자, 뭐 수세기의 연습 이후에 군대는 배웠기 때문입니다. 대니아를 배워서 그런 겁니다. 자, 근거는 빼겠습니다. 왜 효율적이냐 이것저것 배웠으니까 아, 근거가 아닌 거에 목숨 걸지 않겠습니다. 근거는 목숨 걸지 않겠습니다. 자, 꼼꼼하게 읽습니다. 스트레스를 보는 거 대신에 위협으로 보는 거 대신에 군대 문화는요. 드라이브가 어디다 있듯이에요. 군대 문화는 자부심을 얻습니다. 어? 스트레스를요. 위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부심을 얻어내요. 뭐로부터? 그 공유된 몰랐으면 어떡합니까? 빼야지. 레질리언스가 원래 회복력인데 근데 감사한 거 얘기할게 전치사 명사는 수식어구니까 사실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뼈대를 잡으세요. 대차 스트레스를 위협으로 보는 거 대신에 군대는 자부심을 이끌어냅니다. 뭐 레질리언스에서부터 자, 그것이 만들어내면 빼버릴게요. 자, 소재 주장 주장 군대 가장 잘 기능한다. 스트레스를 위협으로 보지 않고 자부심을 얻어낸다. 결론 그리고 이것이 자, 어려운 건 인정합니다. Have nothing to do with가 관계없다의 수거고요. 근거 파트는 해석을 하셔야 돼요. 세대로 특히나 주어하고 본 동사는 이건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과는 관계가 없죠. 대디아의 어느 사실 그들이 군인이라는 사실과는 이건 관계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스트레스를 위협으로 보는 거 대신에 자부심을 끌어내는 거 군인 이거 중요한 건 아니래요. 모든 회사 아, 다시 천문장의 회사로 돌아가네. 모든 회사와 팀은요.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뭐로? 잠재력에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웰스프링 원래 원천인데 원천인 걸 몰랐으면 그냥 빼고 있어야지 어떻게 할게요. 스트레스를 잠재력으로 바꿀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사실 저 지금 얼렁뚱땅 넘어간 문장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건 확실합니다. 근거와 근거 아닌 걸 구분한 건 확실해요. 회사가 요즘에 스트레스 변화 있어서 안 좋지만 군대 생각해보재. 군대는 가장 효율적이래. 군대는 스트레스를 위협으로 보지 않고요. 자부심을 끌어내요. 결론 모든 회사와 팀 스트레스를 잠재력에 원천 몰랐으면 잠재력으로 갈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오답 지어봅시다. 1번 적절한 긴장감은 사고를 예방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어떤 말이? 적절한 긴장감이란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2번 신속함보다 정확한 이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위협으로 보지 않고 자부심을 끌어내고 잠재력을 바꿀 수 있다야. 3번 목표 설정이 구체적일수록 성과 목표 설정을 구체적으로 해라가 나온 적이 없어요. 4번 인적 자원에 대한 이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5번 스트레스를 조직의 잠재력을 끌어낼 계기로 삼을 수 이것만 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었습니다. 어제 해설강의 중에 작년 꼴 보시든지 재작년 꼴 보시든지 어느 걸 봐도 문제풀이를 똑같이 해요. 문제풀이 할 때는요. 근거와 근거 아닌 것만 구분하시기만 하면 돼요. 대신 단어 수거는 많이 외우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해석욕도 필요는 해요. 왜? 근거 파트 해석은 해야 되니까. 자 문제풀이 할 때 해석욕과 문제풀이는 다른 거구나.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꼭 체화하셔서 수능 때에는 정말 원하는 만큼의 점수가 나오시기를 제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